영국에서는 경찰이 새로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여 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찍고 몇 초 안에 경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랑스에서 올림픽 게임 2024의 내무부는 감시 알고리즘을 갖춘 드론을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비 조던은 크리드 내를 지지합니다. 프로듀서 어윈 윙클러는 말합니다. 데임 헬린 미런이 조연을 맡은 전 이스라엘 지도자 골더미어의 바이오픽은 오스카 글로리를 위해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오피스에서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든 글로브 cbs의 착륙 2024 방송 마이크 플래너건의 스티번 킹푹에 대한 적응 더 라이프 오브 척 미국 정부는 캐나다를 추진하여 8달러브 p8 항공기 구매를 승인합니다. 유럽 워크폼 스타 블랙핑크 로제는 영부인 젤 바이든에 합류하여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은 왕실 가족에게 점점 더 환상적인 사과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빅 리틀 라이즈 시즌 3은 이동입니다. 니콜 키드먼은 발표합니다. hgtv 채널의 스타는 재활과 실패한 재활을 통해 고소했다. 헝거게임즈 프리퀸은 4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크라운은 왕실 가족에게 점점 더 환상적인 사과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애플의 제조업 체럭 쉐어는 정치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 대신 베트남으로 3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동시킨다. 라센과 투어 브로는 카타르에서 238.9 루피의 상당의 세금 벌금에 부딪혔다. 아마존은 2025년까지 인도에서 200억 달러의 상품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몰디브 새로운 대통령은 인도에게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얀마에서의 갱신 전투는 일주일에 2만 6천명을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전쟁에서 미군을 지키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부족한 가운데서 오즈빅 수출 금지를 고려합니다. 비만 제보 메이커 영국 정부와 혜택 청구자를 대상으로 논의했습니다. TYTX 설립자는 900만 달러의 보험 참고로 대상 공격을 주장합니다. 오컥 씻는 S 네트워크의 예금에 필요한 확인수를 줄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챔피언십 예선에서 10명의 지브롤터팀, 레코드 우승을 위해 14의 세형팀을 파괴합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스트라이커 이네럴링 홀랜드는 경기장에 물고기가 긁히지 않기 때문에 노르웨이 언어를 영국으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브룬즈의 루치치은 공개되지 않은 사건으로 NHL팀에서 무기한 휴가를 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영웅 스티브 톰슨과 다른 사람들이 세부적인 것처럼 약 300명의 전 러피 선수들이 뇌 손상에 대한 통치 신체에 대항하여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조합이 줄을 치기 위한 바로 가운데 큰 항의를 무대에 올리십시오. 무뎌어지는 BAA3에서 이탈리아의 등급을 떠나 안정된 것으로 전망을 높입니다. 독일은 30년 전 폭습 학연이 시작한 4일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미국 학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시애틀은 1990년대에 설정된 살인사건 기록, 영양실조는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저항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사물을 다루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건강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버락 오바마 엘리베이터 음악의 경우 AI는 잘 작동합니다. 팝 딜런 또는 스티비 원더와 같은 음악 다릅니다. 쿨앤드 더갱의 드러머이자 공동 창립자인 조지 브라운은 74세로 죽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등급한 온도로 인해 리오 콘서트를 연기합니다. 걱정스러운 클립쇼 테일러 스위프트 23세의 팬이 심정지로 사망한 스웰터링 리오쇼에서 숨을 쉬기 위해 고군봉투,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반유대주의 폭풍 속에서 광고 주X를 피하면서 할 핵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맹세한다. 아르메니아의 해당은 반유대주의의 놀라운 급증으로 인해 화제를 일으켰다. 터키는 가자를 재건하려고 할 것이라고 휴전이 이루어지면 내려두아는 말한다. 나노 플라스틱은 다양한 실험실 모델에서 파킨슨의 조건을 촉진합니다. 어린이의 행동 문제와 관련된 임신 중 높은 수준의 모체 스트레스. 새로운 심리학 연구는 자신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주요 정신 건강 요인으로 식별합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플레이어 백레시에 따라 라이엇 아이디 변경을 조정합니다. 포트나이트는 연령 등급이 끝난 후 수정 사항을 약속합니다. 업데이트는 부적절한 화장품으로 플레이어를 좌절시킵니다. FCC는 새로운 규칙의 심스와 핀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IPC, 버그 창원 FTC, 전국적으로 규정을 수리할 궐기, 과학자 3D 뼈와 힘줄과 같은 인감과 함께 로봇손을 인쇄해, 사이드 채널 공격, 아이 리키지 익스플로이트와 함께 애플 실리콘에서 물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재질을 받지 않는 중국 CPU에 피부를 뿌렸다. 러시아의 고향인 리녹스 기반 알트 OS는 이제 중국 룸가크 칩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미 국가는 사규 청소법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에서 마운테인톱에서 해저에 이르기까지 퍼스트 네이션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해안의 새로운 4만 헥타르 보호 지역을 선언합니다. 바이터던스 수익은 2분기에 290억 달러로 급증하여 매더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젠체트는 데이트 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니싼의 이익은 강력한 판매, 유리한 환율에 대한 축소. 중국의 에브즈로의 전화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폭스바게는 몇 년 만에 최악의 현지 판매를 시작합니다. 미군은 국가 안보는 영원히 화학물질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에서 독일 해외, 번테스테그는 독일 군대의 번더스워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석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을 승인합니다. 울리 메머드 앱스 멸종 프로젝트는 달라스에서 진행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노포크 네이처리저브가 시즌의 첫 번째 물개에 강아지를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펜튀는 폴카 점으로 동료를 식별합니다. 말레이시아 폐망은 치유 휴일과 함께 중국 의료 관광객을 연결하기를 희망합니다. 태국은 더 많은 비자 면제, 관광 수입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멕시코 시티는 에어비앤비 모델에 반대합니다. 자보는 호스팅 플랫폼을 교제하는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합니다. 마처리 테일러 그릇는 예수가 유대인 몫이기 때문에 반유대 조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이든의 팀은 틱톡에 합류하여 법정 철문 유권자들에게 합류합니다. 트럼프는 비덴이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드니 파웰은 트럼프도 아니라고 말했다. 전화 제작자 나싱은 아이 메시지 브릿지를 죽입니다. 썬버드 비반 아이 메시지에 비해 나싱 체슨은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와 이미지를 가진 개인정보의 악몽이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크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보안 책임자는 새로운 인터뷰에서 아이폰에 대한 사이들로딩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윈도우즈는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닛 PC용 앱입니다. AI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영국은 공무원에게 알려줍니다. CEO 제인 프레이저의 기업 점검의 일환으로 시티그라비 해고를 시작합니다. 메타는 책임 있는 AI팀이 해산되었습니다. 바이든은 가자의 전후 명령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정착민에게 경고합니다. 독일의 숄츠는 점령된 웨스트뱅크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비판합니다. 비대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자들을 웨스트뱅크에서 공격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비자금지를 발행할 준비를 했다. 이스라엘 공습은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80을 죽입니다. 인도는 2024년으로 쌀 수출 금지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도를 보았습니다. 몬산토는 라운드업 케이스에서 15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에서는 너터 안드라프라데시 정부가 금지한 일럴 서티파이드 푸드 프로덕트스 수출 면제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가 가자 인질을 해방시키기 위해 거의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아직 이스라엘 하마스 인질 거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인질의 석방에 더 많은 가자 원조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인 왕자 왕자 폭발 가자에서 참을 수 없는 상황 하마스가 인질을 요구합니다. 오퍼네이 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베스터즈가 올트먼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퍼네이는 올트먼과 브롭먼 내 귀환시 낙관적입니다. 오퍼네이 이사회는 샘 올트먼과 대화를 나누고 CEO로 돌아와 버즈가 주장합니다. 삼선임 오퍼네이 연구원들은 CEO로서 샘 올트먼의 충격 기각으로 사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오퍼네이에서 약탈하기 전에 묘벤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석스의 우주선은 두 번째 시험 비행이 시작된 직후 파키스탄에서 펀자브 정부는 라호르의 스모그를 다루기 위해 신선한 입찰의 인공비를 숭배합니다. 엑스크선은 기후 변화에 대해 세상이 현실을 갖도록 촉구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자는 기본 평화 조약 원칙에 동의했다. 중국의 댄리 외무부 장관은 유에이의 전국의 날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대만의 에이펙 엔보이는 서밋에서 바이든과 채팅했지만 엑사이는 아닙니다. 이스탄불에서 체포된 국제 약물 카르텔의 주요인물 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경의 전기 울타리를 짓고 357 cctv를 설치하여 밀수를 중단합니다. RCMP는 캐나다이 만든 펜타닐이 국제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